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충청남도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충남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경영 활성화 방안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내년 상반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단계 착공에 들어갑니다. 50여 일에 걸쳐 진행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조사가 찬성 78.6%, 반대 21.4%로 결론났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찬성 의견을 담은 권고안을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세종시가 공동으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지역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렸습니다. 한창섭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추진을 환영한다며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트업 캠퍼스가 경기도 내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위해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 소재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제품 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스타트업에게는 제품의 타당성과 차별성, 고객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교육과 코칭, 시제품 제작금, 박람회 준비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7조 55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0.1%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줄이기를 비롯해 폭염, 악취 등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지난 8월 여론조사 결과 산업 경제 분야와 일자리 지원, 악취 관리 등이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으로 나타났다며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안전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4대 분야 70개 과제에 총 1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계획이며 전문가와 현장근로자, 시민 주도로 수립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안전대책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전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기본 전제라며 앞으로 재난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2만 대와 수소차 2천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1.5톤 미만의 전기 화물차 구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 화물차 50대와 전기 택시 100대를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불어 충전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재해 예방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중앙학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대책 및 유지관리 실태, 보상 추진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점검 결과 우수기관에는 정부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강경 대책과 더불어 처음 학교로 시스템과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는 등 유인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강원도 강릉시가 국제자매도시와 지방 외교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 스촌성 더양시와 후베이성 징저우시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김한근 강릉시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자매도시와의 실질적인 실행 교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형 해면양식 모델을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예정인데요. 제주도 관기자는 제주해역에 적합한 해면양식 모델을 개발해 제주도 전해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소셜벤처를 육성합니다. 이번 협약은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소셜벤처 스타트업을 위한 훈련과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를 소셜벤처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면 누구나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와 세종시가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한창섬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후속대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LN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LN뉴스